오케이! 진여! 실력이 쑥쑥 자라고 있는 진여! 오늘 열심히 준비해갖고 오셨나요?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통화하자 게스스테이션도 스펠링 하랐고 어 핫스펠링도 하랐고 그래 또 뭐 틀렸더라? 응 또 틀렸더라 한 번 못 갔어 선생님이 진여 지난 시간에 뭐 틀렸었는지 네 너무 궁금하네 나 안 볼거야 이거는 지금은 아 운전 안 들었어구나 자 F에 14 준비하고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문장이 많아지니까 미리 생각해 두시구요 오케이 진여부터 하겠습니다 단어부터 하스피라우 하스피라우 L-C-O-S-P-I-T-A-L 포스피탈이죠 굿 에? 빠졌다고 아 걷 다 아닙니다 걸어서 어떻게입니다 온풋 그렇지 온풋이야 좋구요 드리브 드리브 드리브? 어떻게 쓰죠? D R I V E 오케이 그러면 바람이 드리브 드리브는 아닐 것 같아 드리브 드리브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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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 있어 없어 이 똥강아지야 택시 셀 수 있냐 없냐 물어봤잖아 어 어 택시요? 어 택시 셀 수 있어 없어 내가 지금 당장 택시 세 볼까? 아니요 어 택시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어요 한 대 두 대 그러면 테이크 택시 겠냐? 어떻게 하네 테이크 어 택시 해야지 테이크 어 택시 어 너 한꺼번에 뭐 택시 여러 대 탈 수 있어? 어 택시 타면 한 대를 탈 거 아니야 네 됐습니까? 이중에 테이크가 이건 하다시구요 테이크가 뜻이 많은데 테이크 뒤에 이런 자동차 같은게 오면 기차나 이런게 오면 타다란 뜻입니다 테이크의 뜻이 근데 택시 타고는 어떻겠대? 바이 택시 이건 바이 택시란 말이죠 오케이 기차 타다 테이크 어 테이크 어 테이크 어 테이크 어 트레인 테이크 트레인 오케이 그럼 기차 타고는 바이 트레인 바이 트레인 바이 트레인 주유소 게스테이션 게스테이션 G-A-S-S T-A-T-I-O-N 오케이 영어 단어를 외우다 보면 이거 되게 많이 만날 거야 이거 션 소리 나는 거 스테이션 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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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 그 다음 스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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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하는 땅이란 말이야 그 다음 플레이스 P L A C E 오 그렇죠 나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I am going 가다 라는 하다시에 ing 붙여서 어떤 시 됐으니까 B 동사 필요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B 동사구요 나는 간다 I go 그래 I go 하다시니까 He is going 그는 간다 이 이 이거 이거 무슨 시야 하다시 이 안에 뭐 들어있어 두 두 이 안에 뭐 들어있어 두 아 그래? 흰 대 두가 들어있냐? 아 희고 이런거 어디서 안했나요? 아니요 했어요 근데 틀립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약국으로 약국으로 또 합쳐진 말이야 드라브가 양이구요 스토러가 가게입니다 다음 버스 타다 테이크업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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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오케이 바이버스 바이버스 자전거 타다 리더 라이드 어? 바이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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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C Y C E 그렇지 바이가 둘이란 뜻이야 그 다음에 얘는 동그라미야 바퀴가 두개 있으니까 오케이 자전거 타고는 바이클은 자전거 타고 원래 정식 명칭이 바이시클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했는데 오케이 코로나 기간에 배웠던거 응용한걸 틀리셨네요 코로나 기간에 배웠던거 코로나 기간에 배웠던거 오케이 그래서 She is take our train She is take? She is take? She is take? A taking 그래서 똑바로 다시 빨리 She is taking a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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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Is she taking? Is she taking? Is she taking? 이거 뭐 일단 여섯가지 질문중에 하나 만들었고 앞으로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Is she taking 해야지 여섯가지 여섯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기차라는 말은 기차라는 말은 무엇? 그래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What is she taking? What is she taking? What is she taking? She is taking a train Where is she going? 그 다음 빨리 빨리 하자 빨리 빨리 집중 She is taking a taxi She is taking a taxi She is taking a taxi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아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What is she taking? she is taking What is she taking? What is she taking? 못하니 택시 medicinal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No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Where is he going? 왜요? 왜요? I'm going to the hospital. I'm going to the hospital.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To the hospital. 뭐라고 부를래? 어디로? 병원으로. Where am I? 맞다. Where am I going? 근데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Where are you going? I가 you로 바뀌겠죠. Where are you going? 그 다음? I'm going to the market. To the market. Where are you going? Where am I going? I'm going to the market. He is going to the bed. I'm going to the market. I'm going to the market. So, I want to answer this question. What would you say? Where are you going? Where is you going? Where is he going by car? Where is he going by car? 그러면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차를 타고 어떻게 은행 가는 중이니까 What? 아니 How is he going to the bank? How is he going to the bank? He is going He is going to the drugstore by bus How is he going to the drug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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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주 훌륭했고요 지난 시간에 틀렸던 것들 중에 맞은 거 맞네요 OK 오늘 성취도는 9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 He goes 틀렸잖아 95점 잘했네 잘했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수고했습니다